이번 시간에는 이 코어의 확장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코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드 이그나이터 소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레임워크는 일종의 반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플리케이션마다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레임워크에 구현을 해서 반제품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 공통되지 않는 부분 즉 프로젝트에 특화되어 있는 구현에 대한 부분을 개발자가 직접 구현한 것을 통해서 개발자는 그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고 또 프레임워크에 제공하는 기본적인 퍼포먼스 또는 보안 또는 여러가지 편의성 이런 것들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반제품인 프레임워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레임워크에서 코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공통되는 부분 즉 프레임워크 측의 로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소스를 보자면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소스와 시스템 소스가 있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스템은 코드 이그나이터에 코어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어를 수정한다 또는 코어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코드 이그나이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동작방법 동작방식 그런 것들을 변경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더 특화되어서 프로젝트에 알맞게 조율하는 것이 코어를 확장하고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어를 확장할 때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어라는 것은 기반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면 여러분이 작성한 애플리케이션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이 프레임워크는 정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개선돼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코어에 있는 파일을 수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코드 이그나이터에 업데이트가 일어났을 때 업데이트를 적용하면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이 날아가면서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기대했던 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는 적게 완화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코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코드 이그나이터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수정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요. 하나는 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훅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코드 이그나이터의 코어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 지점마다 여러분이 자신의 로직을 그 안에다가 낑겨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의 흐름을 변경하거나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흐름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상속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상속은 객체지향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에서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가 있으면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로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면서 자기에게 맞는 무언가를 추가해서 부모 클래스, 부모 로직의 기능성을 확장하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객체지향의 핵심 기능인 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상속을 통해서 코드 이그나이터의 기본적인 동작 또는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확장하고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제가 이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코를 확장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상속을 이용해서 이 코드를 확장하는 겁니다. 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객체지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속을 풀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지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지금은 여기 수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차차로 채워나갈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보는 시점에서 여기 있는 동영상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없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객체지향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시면 로지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객체지향을 어느 정도 모르셔도 이 코를 확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코어라고 하는 범주는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코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코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폴더 밑에 보시면 코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코드이그나이터가 동작할 때 기본적으로 로드돼서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과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드이그나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 MV시죠. 컨트롤러, 모델, 뷰인데요. 바로 이 컨트롤러와 모델의 기능을 확장해서 여러분이 좀 더 적은 코드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어에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 측의 확장 포인트는 애플리케이션 밑에 코어라고 하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는 현재 index.html 파일만 있고 여기 있는 myunderbar controller.php는 여러분 없을 겁니다. 자, index.html 파일만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확장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controller.php라고 하는 파일을 확장하고 싶다. 저 클래스를 확장하고 싶다면 이 클래스와 똑같은 이름 앞에다가 myunderbar라는 접두사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확장하고 싶다면 대문자 myunderbar로 시작하는 model.php라는 파일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것은 코드이그나이터 내부적으로 여러분과 코드이그나이터 사이에 맺어져 있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조금 바꿔서 이 앞에 있는 접두사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 config으로 들어가서 config 안에서 이 config.php 파일을 열어보시면 subclass underbar prefix에 myunderbar라고 적혀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이밍 규칙을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이그나이터의 매뉴얼로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여기 테이블 오브 콘텐츠를 보시면 나만의 코어 클래스 만들기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도 같이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코드이그나이터의 컨트롤러들은 ci-underbar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topic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topic이라는 클래스는 ci-controller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코드이그나이터의 컨트롤러스의 topic.php를 보시면 자, topic이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할 때 extends 익스텐즈는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ci-underbar 컨트롤러를 상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i-underbar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밑에 코어 밑에 있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의 이름은 ci-underbar 컨트롤러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 안에 코드이그나이터의 컨트롤러와 관련된 여러가지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능성을 여러분이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코드이그나이터의 컨트롤러는 특별한 기능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러가 동작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로직들이 있고 이 구체적인 기능성들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topic.php가 ci-controller를 직접 상속을 하게 되면 뭐 여러가지 기능상의 확장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상태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ci-underbar 컨트롤러를 직접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시는 것처럼 ci-underbar 컨트롤러를 상속받는 my-underbar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에다가 여러가지 기능들을 구현해서 topic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라고 하면 자, my-underbar 컨트롤러에 있는 기능은 그냥 topic 안에 다 들어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컨트롤러를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컨트롤러를 쓴다고 한다면 자, my-underbar 컨트롤러에다가 공통되는 기능을 올려놓고 topic도 그것을 쓰고 author도 쓰고 여러가지 다양한 컨트롤러들이 my-underbar 컨트롤러에 있는 기능들을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요. 아까 하는대로 돌아와서요. 자, my-underbar 컨트롤러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사용할 컨트롤러의 이름은 my-underbar 컨트롤러입니다. 반드시 이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콘피그 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면요. 자, 우리 extends ci-underbar 컨트롤러 즉, 코디그나이터에서 제공하는 컨트롤러의 코어를 여러분이 상속받은 클래스인 my-underbar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unction-underbar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이 클래스, 이 객체가 이 처음으로 실행이 될 때, 사용이 될 때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초기화 작업인데요. 그래서 parent 그리고 underbar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parent라고 하는 것은 php에서 약속되어 있는 의미가 바로 현재 이 클래스 즉, my-underbar 컨트롤러의 부모 클래스인 ci-underbar 컨트롤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실행시키는 것을 기본적으로 my-underbar 컨트롤러의 생성자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자, 그러면 my-underbar 컨트롤러가 초기화될 때 즉, 생성자가 실행이 될 때 그 my-underbar 컨트롤러의 부모 컨트롤러인 ci-underbar 컨트롤러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i-underbar 컨트롤러로 가보면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들어가보면 ci-underbar 컨트롤러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요만큼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확장하려고 하는 이 클래스는 자, topic.php라고 하는 컨트롤러와 os.php라는 컨트롤러를 이 my-underbar 컨트롤러의 자식 클래스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my.php에 들어가서 요렇게 열어보면 아, topic.php요? 자, 컨트롤러죠? 요 topic.php라고 하는 컨트롤러는 ci-underbar 컨트롤러 즉, 코드 이그나이터의 시스템 코어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것을 my를 아니, ci를 my로 바꾸면 그때는 my 컨트롤러를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my 컨트롤러는 코를 상속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os 파일을 열어보죠. 자, os는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os도 여기 있는 ci 부분 대신에 my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os도 my 컨트롤러를 쓰고 topic도 my 컨트롤러를 쓰기 때문에 topic과 os의 공통부모는 my 컨트롤러가 된 겁니다. 그리고 my 컨트롤러는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있기 때문에 요것은 여러분의 코드고 코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기 있는 내용을 통해서 topic.php와 os.php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로직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이 공통되는 로직을 한 번 옮기는 작업을 한 번 해볼게요. 자, 우선 topic.php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footer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footer가 지금 한 줄뿐이라서 좀 드라마틱함은 좀 적지만 얘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일 수도 있겠죠. 예, 여러 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은. 자, 그럼 요기 있는 이 footer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 요렇게 하겠죠. 자, 이 밑에다가 private한 함수 function.underbar.putter 자, 언더바가 붙으면 private하기 때문에 URI를 통해서 요 함수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인 자, 이 footer라는 것을 요기다가 요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footer가 있었던 위치에 자, this.underbar.putter라고 요렇게 적어주는 거죠. 요기도 적고 요기도 적고 add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get 밑에도 적어야죠. 교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인 첫 번째 페이지인 요 부분도 교체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요 footer라고 하는 private한 메소드를 만들었고 만약에 footer와 관련되어 있는 로직이 추가되거나 변경된다면 여러분은 이 부분만을 추가하면 나머지 요 underbar.putt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동일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footer라고 하는 것은 topic.php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auth.php에서 로그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uth.php에서 여기 footer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요 내용을 복사해서 그리고 다시 private한 메소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저 footer를 방금 제가 제거한 곳에다가 this footer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요 auth.php라고 하는 것을 auth 안에 있는 여러가지 이 화면에 표시해주는 로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auth.php에 footer라는 펑션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topic.php에도 footer라고 하는 이 함수가 독립, 메소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footer에 대한 내용을 바꾸려면 여러분은 topic.php에 있는 내용도 바꿔야 되고 auth.php에 있는 내용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런 불편함들이 불편함들을 완화시키는 좋은 방법은 바로 요렇게 공통되는 부분을 그 부모 클래스인 myUnderbar 컨트롤러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요기 있는 내용을 잘라서 이 myUnderbar 컨트롤러로 옮겼어요. 그리고 auth.php에 있는 내용도 착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안나면 실행이 잘 된 겁니다. 자, 요렇게 되죠. 그리고 로그인하는 페이지에서도 별다른 에러가 없이 footer가 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ooter와 함께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된 요소로 뺄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head입니다. head. head는 이 상단에 표시되는 것과 이 사이드바이에 표시되는 부분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상단에 표시되는 부분과 이 사이드바이에 표시되는 부분을 정의하는 것이 head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상단에 표시되는 부분만 head로 사용이 되면 되고 이 사이드바이에 있는 것은 head로 사용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공통적이지 않은 것을 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topic.php에서 여기 있는 dollar underbar head를 그대로 my underbar 컨트롤로 옮겨서 os.php로 사용을 하게 되면 os에서 사이드바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는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head에서 이 밑에 있는 어... 이 두 줄 있죠? 즉, 사이드바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이거는 사이드바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떼내야겠죠, 우선은. 그리고 저는 사이드바라는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사이드바 자, 그래서 사이드바에 방금 제가 떼낸 내용을 이렇게 붙여넣기 했죠. 그리고 사이드바라고 하는 것을 모든 페이지가 표시되는 로직에 head에다가 head 하위에다가 this 사이드바를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사이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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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예자로 돌아가서 잘 동작하는지를 계속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head와 사이드바로 구분을 했으니까 이 head와 사이드바는 이 서비스 와이드하게 호출될 가능성이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해서 mycontroller로 옮깁니다. 자, 그러면 head, sidebar, footer가 이렇게 있게 되죠. 자, 그 중에서 우리의 os.php는 사이드바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이드바를 제외하고 head만 호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상단에 대한 부분만 재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직접 호출한 부분을 이렇게 제외를 하고요. this underbar head 이렇게 하면 로그인 페이지에서 head가 잘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로그인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로그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head만 표시가 되고 sidebar는 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컨트롤러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모델도 같은 방법으로 확장하시면 됩니다. 자, 모델도 core라는 디렉토리에 myunderbar model.php 라는 이 클래스 파일명으로 myunderbar model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ciunderbar model이라고 하는 이 core 클래스 시스템 core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 모델 컨트롤러를 모델들을 만들 때 myunderbar model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하시면 되죠. 네, 이거에 대한 예제는 지금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뭐 여러가지 리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주제들을 다룰 때 그때 살펴볼 기회가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